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바리세인의 석의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미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귀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오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또 내외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 사무신 이야기 또 금식과 안식일 논쟁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식과 안식일 논쟁은 3장 초반부의 안식일 논쟁을 다룰 때 함께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앞에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시고 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남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듯 올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처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잠시 그곳을 떠나 계셨습니다 수일 동안 떠나 계신 후에 다시 가버남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남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예수님 주위에는 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갈망과 간절한 기대를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그분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 생명과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에게 말씀과 또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를 체험 받고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4명의 신고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막히자 예수님께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을 지붕을 뚫고 뜯어내서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침상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앞에 모셔다 드린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너의 병이 남을 입었다 이 이야기 한 말씀 듣고자 그들은 가진 방법을 다 이용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치료받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4명의 친구도 그렇고 얼마나 그들에게 실망감이 찾아왔을까요? 병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해 왔는데 전혀 뜻밖의 죄의 사함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실망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한 가지 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능이 죄를 사하겠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공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누구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얘기는 누구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데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 이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논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수많은 인파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질병이 치유받고 그 사람들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만 그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께로만 받은 그 구원을 얻은 자만이 진정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누려진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길 원하셨던 그 생명과 은혜와 그 구원의 길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질문이 계속 되뇌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병호 고치셨으면 아마 예수님의 인기는 더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2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기적 행하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률이 여기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장에서도 질병이 치유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더 문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 그분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임을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들고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도 그렇고 수많은 인파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질병에서 치료만 받으면 내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내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가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 하나 해결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과 근본적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주시길 원했던 그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유리 방황하다가 40년을 헤매고 돌아가다가 이제야 겨우 약속의 땅 가난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 집도 없었고 마땅히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평생 그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고 또 믿었던 백성들부터 버림받기도 하였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행복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갈래교회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 내외가 건강도 좋지도 않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신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눈을 이목을 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 십자가로 십자가 새겨진 종이가 곳곳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멋지게 그린 십자가 그림도 아니고 그냥 노트를 찢으셔서 그곳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그린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그 옆에는 예수, 생명, 부활, 영생 이런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그림이 곳곳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이 그림들이 왜 이렇게 붙어져 있냐고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서 예수님 방 곳곳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참 연로하시고 건강과 여러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이분들의 얼굴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시지만 그의 십령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허락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에서 또 한 번 사람들의 실망과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많은 정복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은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리는 죄인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주에서 그 민족을 구원할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들 행하신 것을 듣고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야가 아닐까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주에서 구원해내지 않을까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둘러앉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실망과 분노까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실망과 비판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고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의인은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입니다 또 병든 자 죄인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 또 수많은 이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결론 지었습니다 내게는 구원의 길이었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병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 라고 예수님은 17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정지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막 안에 거하여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병들고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이 죄인이었고 죽을 자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리세인과 석인과 같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주의 벌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벗겨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세인과 석의 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틈타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세인과 석의 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가 은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의인이고 죄가 없고 깨끗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면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삭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죄를 감추려 하는 이런 바리세인과 석의 간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빚쳐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운 지방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피를 묻혀서 반복해서 얼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칼날에 피를 묻혀서 얼리고 또 얼리고 하다 보면 칼날이 결국에는 감춰지고 피 얼음 덩어리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칼날을 늑대가 잘 다니는 곳에 이렇게 묻어놓으면 칼날을 위로 핸 채로 묻어놓으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서 이곳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대는 혀로 이 얼음 덩어리 피 얼음 덩어리를 혀로 하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음 덩어리가 녹고 녹고 녹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늑대의 혀가 얼음에 완전히 마비가 되어져서 자기의 혀가 찢기는 것조차도 모른 채 피맘만 계속 맛보면서 피가 모두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것에 모른 채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늑대를 잡는 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차탄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둔감하게 하여서 죄에서 둔감하고 또 우리가 죄에서 둔감하기에 또 우리가 받은 은혜도 둔감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죄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온갖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아야 됩니다 사도마을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가 매일 밤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을 빛가운데로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로 살면서 내 심령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었는지 그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덮여지지 않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목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는데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무덤덤한 상태로 앉아있는 것 가벼이 여겨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새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우리가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걸려 넘어져 있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그런 눈으로 동일하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들의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도 그렇고 예수 그리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잊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가족이고 우리의 모든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들도 무너질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면 그들의 판단과 정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듯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국률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듯 그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던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눈이 열려져서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정지의 눈은 가려지고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인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공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 곧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평안교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십 년 가운데 가득 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선물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죄사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자신을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길, 유일한 행복의 길은 예수님 그분을 소유하는 길만이 하나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분 자신이 직접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린 자의 이혼이 우리 삶 가운데 그분 자신과 연합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 년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는 다른 것 없어도 다른 유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그 신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병든 자이고 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그리 예수 그리수가 오늘도 필요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수 생명이 오늘도 내가 필요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가 필요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필요한 자가 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하던 것 그만하며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고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희망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풍성한 삶 차이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국류가 하나님 국류가 자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예수님 그분인 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간절함으로 호흡을 전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